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20회입니다. 오늘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내놓은 안,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된 것은 종부세 대상자 완화, 이게 대표적으로 기억도 나실 텐데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공개 투표로,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로 해서 이것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와서 당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물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잘못 낀 첫 단추의 늪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가끔 우리가 와이샤스라든가 이런 옷들을 입다 보면 단추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에 못 끼고 엉뚱한 위치에다가 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모르고 첫 단추를 잘못 낀 줄 모르고 계속 그다음 단추를 끼다 보면 계속 어긋나게 되죠. 어긋나게 되고 결국은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옷 모양새가, 옷 냅시가 결국은 다 푸르고 다 푸르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제대로 우리가 끼워야지만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듯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냐 하면 공적인 하나의 정책을, 공적인 어떤 입장을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우리가 실수를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추도 잘못 끼게 되고 결국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더군다나 그런 공적인 책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반복할 때는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국민과 사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잘못했다 하고 정사가 시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고요. 그랬을 때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거, 깨끗하게 잘못한 걸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심성들이 착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때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층들한테 답답함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또 실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일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자기는 열린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 남아서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지난해 4.15 총선 때 촛불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이 와가지고 4.15 총선을 압승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확산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총선 대승리를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도부가 들어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이낙연 체제가 들어섰죠. 그 이낙연 전 대표님 저는 같이 4.15 총선을 그분은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었고 저는 더불어 시민당의 대표로서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선거를 같이 그러니까 지휘를 하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제 책도 추천도 해주셔서 굉장히 개인처럼 고마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우리가 당대표가 되실 때도 굉장히 압도적인 그러니까 지지로 됐던 것도 될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니까 상당히 일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하고의 그 격차가 축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사에 따라 일부 조사에 의하면 거의 더블스코어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물론 그건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는 거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가 마지막 드리는 고언이라고 해서 선별지원의 입장을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따라서 선별지원을 고집을 피우는 걸 보시면서 아, 이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충언을 드렸어요. 용기를 내서요. 그런데 끝내 그렇게 고집을 하시다가 결국은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저를 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오래를 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러니까 보궐선 참패로 대참패죠. 그렇죠? 그 대참패 이후에 새로 들어선 그러니까 송영길 체제, 송영길 체제도 지금 그러니까는 기존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체제가 범하고 있는 실수를 저는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바로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큰 정치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그러니까 잘못 낀 첫 단추에 늪해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간단히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요. 거의 사실 예고된 것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러한 그러니까는 일이 됐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을 때 대통령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했어요. 어떤 대책이요? 부동산 불로서 허용하지 않겠다. 둘째, 장기 공공임대, 양질의 장공임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주택문제를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를 추진을 했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게 해서 투기 수요, 대출 부분도 억제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관료들이, 모피아가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쳐요. 2017년 12월 달에 소위 말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추진을 하죠.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세제특혜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건 정책이 상호 모순되는 정책이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뭐냐면 수요, 수요를 억제시키겠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뭐냐면 수요를 부채질하는 정책을 쓴 거거든요. 집을 다주택을 그러니까 가지라고 한쪽에서는 장례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피아들의 장난입니다. 모피아는 기본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금융과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즉, 부동산, 건설회사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요. 거기다 뭐냐면 금융도 싫어합니다. 돈 놀이할 곳이 줄어드니까요. 모피아가 그러니까 그런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정부를 기다렸죠. 정부가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도 임기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믿고 믿고 기다려줬죠.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허망했죠. 왜?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두 번이나 그러니까 사과를 할 정도로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론 우리가 LH 사태까지 더해졌지만 국민들의 민심이 위반되면서 선거에서 대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요? 선거를 참패를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정부의 부당수한 정책이 실패를 하면서 언론들한테 먹잇감을 준 겁니다. 뭐라고요? 무능하다고 그러니까는. 무능하다는 이런 프레임에 그러니까 결국은 먹잇감을 준 거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분노심이 폭발을 한 거죠. 그게 선거 참패로 이어진 거고요. 그 선거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내놨겠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내놓은 거예요. 사실 모피아들이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개혁정부에, 민주정부에 그러니까 개혁정책을 이렇게 자신들의 기술을 발휘해서 이걸 와해시킵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피아 부동식, 모피아식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모피아식 부동산 정책은 뭐예요? 공급 이주의 정책. 그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의 불로소득의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해 주고 결국은 뭡니까요? 부동산 계속 사라고 부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집값 못 잡아요. 집값 못 잡아요. 그렇죠? 사실 현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뭐였었습니까요?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것이 대개 보게 되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걸 전면적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대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말을 선거 이후에 내놓은 후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은 대책은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피아들은 개혁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럼 이번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주도한 게 누구예요? 김지표 전 부총리잖아요. 우리가 검찰 출신들이 검찰 출신들이 그러니까 검찰의 옷을 벗고 국회의원이랑 뭘 하면서도 변호사를 하면서도 나가서도 여전히 검찰의 논리를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한 번 모피아 하면 그 사람들도 영원한 모피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요? 종부세를 그러니까 상위 2%로 제한한다? 이게 도대체가 저렇잖아요. 일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이게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숫자냐고. 일하는 숫자가요. 그리고 2%를 맨날 그러면 매년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2%인가 이거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실 이걸로 인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가 민주당에서 추산하기로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돈을 벌게 된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을요.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을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런 종부세 강화, 저거 다 버티게만 하면 다 완화될 거야. 이런 생각을 주게 되면 투기 수요가 잡히겠습니까? 도대체가 민주당이 무슨, 도대체가 뭘 위해서 저 종부세 대상자 10만 명을 그러니까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절반 정도가 집 없이 사는 무주택자들인데 그분들은 뭡니까, 이러면요. 그분들은 뭐냐고요. 아니, 우리가 다른 국민들도 세금이 힘들다고 하면 다 깎아줄 겁니까? 참,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민주당에서 한 게 뭡니까요? 비공개 투표로 처리했어요.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봐요. 당당하면 왜 공개 투표 못합니까? 자기 이름 남기고.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겁한 짓이에요. 이거 영원히 비밀일 것 같아요? 결국은 다 파악이 되고 이거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국힘당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안 맞으면 국힘당으로 가서 하세요, 정치요. 이건 굉장히 비겁하고 민주당을 망치는 자해 행위입니다. 자해 행위예요. 지지층들을 실망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한 주제는요. 일본이 경제 침략한 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2년 동안의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올림픽이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잖아요. 일본이 바로 뭐냐면 잘못 낀 첫 단추에 늪에 빠진 결과가 결과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쫓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요. GDP로 보게 되면, 명목 GDP로 보게 되면 1995년 순으로, 한 25년 전 순으로 돌아갔어요. 아베누미스라는 게 이게 잘못 낀 첫 단추예요. 아베누미스는 기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마약성 처방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아베는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의 사생화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멈춰진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후쿠시마 사태까지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굉장히 우울해진 상황 속에서 저런 구구가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베누미스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 실패가 예고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낀 첫 단추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아베누미스는 이런 거예요. 돈을 대규모로 찍겠다, 이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일본은행 중앙은행에서요. 돈을 대규모로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엔화 가치가요.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요.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1달러당 80행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110행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의 상품의 수출이 증가할 거라 이거예요. 수출이 증가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 이거예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릴 게 아니냐 이거죠. 고용을 늘리면 임금도 증가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임금 증가하면 소비도 늘리고 소비가 늘리면 정부의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 결과로 국가 채무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해요. 이 논리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게. 그런데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 이게 그럴싸하면요. 잘못 공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어느 나라나 무슨 중앙원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경제살리죠. 그렇게 쉬운 거면요. 일본은 우리가 이게 어디서부터 제가 빨간 화살표로 표시를 했죠. 두 번째 줄이에요. 기업이 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벌게 됐는데 더 많이 벌게 됐는데 투자와 고용 증가로 안 이어져요. 왜 안 이어져요? 이겁니다. 일본 자동차가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한 대당 4만 달러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달러당 80엔일 때는 4만 달러에 수출하면 얼마가 일본 돈으로 들어오는 거죠? 4만 곱하기 1달러당 그러니까 우리가 80엔이니까 80을 곱해주게 되면 4, 8, 2, 30에서 320만 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차 한 대를 팔게 되면요. 그런데 1달러당 만약에 100엔이 됐어요. 100엔이 되면 4만 달러에 자동차가 수출했을 때 얼마가 들어오니까? 100엔 곱하기 4만 해가지고 400만 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에나가치가 떨어짐으로써 80엔에서 100엔으로 떨어짐으로써 기업은 뭐냐면 그냥 앉아서 80만 엔이란 돈이 더 수입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투자와 고용으로 증가 안 했습니까? 자동차 수출 물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대 수출하던 거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4만 달러 그냥 파니까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안 증가하니까 생산을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생산을 안 늘리니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즉 기업의 수익은 증가시켰지만 그 다음부터 투자, 고용, 소비 이런 쪽으로 전혀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표를 보게 되면 에나 기준으로는 수출액은 증가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20만 엔 수출해서 400만 엔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니까 에나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4만 달러에서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4만 달러, 4만 달러요. 그렇죠? 달러 기준으로는 수출이 그러니까 안 올라왔어요. 정치 내지는 심지어 하락까지 했습니다. 왜?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 하락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수출이 오히려 후퇴를 해요. 달러 기준으로는요. GDP도 마찬가지고요. 에나 기준으로 오르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눈거리고 아웅하는 식인 거예요. 눈거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자, 이게 봐보세요. 2012년 말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러니까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나서 아베가 집권을 했죠. 2013년 1월 달에요. 그렇죠?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니까 에나 가치가 쫙 떨어지잖아요. 1대로당 80행 정도 있던 게 한 110행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110행까지 떨어졌잖아요. 에나 가치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산업생산입니다. 산업생산이요. 제조옥가 그러니까 산업생산액인데 1991년 수준보다 더 낫잖아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산업생산액이 안 증가한 거예요. 생산이 안 증가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용이 증가했으면 임금도 증가할 텐데 월급 봐보세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풀타임 노동자 임금이 변화가 없잖아요. 9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요. 그렇죠? 파트타임 임금만 올라갔습니다. 파트타임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 보니까 질 낮은 일자리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감소하니까 평균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겠습니까? 소비도 30년 동안에 1990년대 초에서 변화가 오히려 그때부터 낮잖아요. 92년 4월 달에 107.5였었는데 102.8뿐이 안 되잖아요. 올 초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노미스는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긴 쳤단추였던 거예요. 잘못긴 쳤단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3년에 일본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이 한 66조엔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습니다. 66조엔대. 한 해에. 그런데 그걸로 GDP를 얼마만큼 증가시켰느냐? 15조 3천억 원. 즉 100엔을 찍어서 23엔뿐이 증가를 못 시킨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저기 66조엔를 찍은 거를 국민한테 나눠주게 되면 그만큼 소득은 증가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뿐이 안 증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화은행이 돈을 찍어서 은행에다 공급해 줘봤자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그 돈을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면서 주가는 올라가도 실물경제는 돈이 안 돈 거죠. 안 돈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2018년에 가보세요. 2018년 제가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박스 해놨잖아요. 2018년도에도 한 30조 7천억 원을 찍어냈어요. 한 해 동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소득은 마이너스 2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어. 그 애는요. 그러니까 아베노미스가 사실상 파산을 한 거예요. 돈 찍어내서도 소득을 못 증가시킨 거예요. 저 2018년의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오죠. 뭐에 대해서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니까 지금 아베노믹스가 파산한 상황 속에서 아베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국에다 돌리죠. 한국에다가 저거 제대로 다시 얘기하니까 저걸 바꿔라. 말이 되는 말같이 되는 소리가 했죠. 그 결과가 2019년 7월 달에 경제 도발이죠. 수출 규제예요. 그렇죠? 수출 규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아베노미스라는 그러니까 엉터리 경제 정책을 도입한 결과 그게 일본의 경제를 그러니까 파산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돌파하려다 보니까 한국에다가 그 파산을 돌린 거죠. 그게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의 도발이 자해 행위가 됐던 거죠. 자해 행위. 첫 단추가 잘못 끼웠는데 두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줄 리가 있어요? 자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19 재난 속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41조 5천억 엔진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저기다 곱하기 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입니다. 1412조 원 정도를 찍어낸 거예요. 코로나, 코비드19 재난 이후예요. 그런데 소득은 약 12조 엔진이 줄어들었어요.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돈 찍어내도 소득이 안 진가예요. 그럼 돈 안 찍어내면 어떻게 하느냐? 소득은 곤두각실 칩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망가졌어요. 망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침략한 이후에 경제 침략한 이후에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한일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됩니다. 자해 행위를 한 거예요. 자해 행위. 첫 단추가 잘못 낀 것. 지금 뭐냐면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잘못된 처방인데 그것의 실패를, 실패를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린 거예요. 한국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침략으로 돌린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국내 정치적인 그러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외 침략해 들어가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더 망가진 거예요. 일본이요. 더 망가진 거예요.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국은 한 11%가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1%밖에 안 증가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자료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박근혜 때하고 수출 증가를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한국이 마이너스 2.1%였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17.6%가 증가했어요. 엔화 기준이지만 물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전히 역전되버렸죠. 한국이 그러니까 수출이 한 11% 증가했고 일본은 한 1%뿐이 안 증가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한 전후를 보게 되면요. 일본이 경제 침략하기 전에 전에 보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수출 격차가 1.3% 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한 이후에 얼마나 벌어졌냐? 5.1%로 4배 정도로 더 벌어졌잖아요. 격차가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자해 행위가 됐던 거예요. 일본한테 오히려 자해 행위가 됐던 거예요. 자해 행위가. 수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격차도 경제 침략 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4.0%포인트였는데 경제 침략하고 난다면 6.1%포인트로 벌어지잖아요. 자기 발등에 발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블룸버그 통신 같은 외신에서 자기 발등을 찍는 멍청한 멍청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foolish foolish 번역하면 멍청한이잖아요. foolish trade war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더라고 그랬었어요. 외신에서는요.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쪽으로 눈을 돌려다 보니까 일본 국가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간의 성장률 격차가 격차가 저렇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성장률이 한 8%가 증가했다면 일본은 4%가 위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12%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역수지도 보게 되면 무역수지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만성적인 무역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만성적인 무역수지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2008년부터 2016년간 누구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죠. 그때 연평균 한 268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봤어요. 연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13억 한 6천억 달러로 한 5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특히 뭐냐면 일본이 경제 침략하고 난 이후에는 139억 달러 한 140억 달러로 줄어든 거예요. 약 70억 달러 더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아베가 침략한 결과가요. 자기 발등 찍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 수입액에서 항상 두 자릿수였었는데 아베가 도발하고 난 이후에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안 팔겠다고 하니까 그래? 니네 물건 안 쓸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할게. 아니면 다른 미국이나 유럽으로 우리가 수입을 바꾸겠다. 이렇게 된 결과인 겁니다. 이렇게 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일본만 그러니까 일본만 자기가 자기를 자해한 거예요. 자해요.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우리가 공격받았던 게 소재 부품 산업들이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일본 수입 비중이 일본이 아베가 도발한 2019년 이후에 7%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물건 안 파니까 떨어지지 당연히요. 일본 물건 안 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뭐예요? 기업인들 모임체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를 했어요. 기업들 대상을 조사해보니까 한국의 경제 대일 의존도가 더욱 낮아졌다 이겁니다. 일본이 경제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가 없었다는 게 한 84%가 기업인들이 답변에 나온 거예요. 16% 있었다는 기업들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죠. 단기적으로. 왜? 수입차를 바꿔야 되니까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인제는 그러니까 인제는 저런 피해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경제 침략 이후에 일본이 그러니까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어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또 엉뚱한 짓을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요. 나라 저렇게 돼버립니다. 나라 저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일본 추락이 가속화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베가 일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일본이 그동안에 돈을 찍어가지고 주가도 부양을 했어요.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나라예요. 여기 한번 이거 그림을 봐보세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기둥이 일본은행이 주식을 매입한 규모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주식은 원래 중화은행은 매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우리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중화은행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품에다가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내가 돈 찍어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만은 우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너무 충격이 클까 봐. 지난해보다도요. 일본의 주가가 올해 2월 16일 날 정점을 찍었습니다. 니케이지 수가요. 2월 16일 날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주가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면요. 약 한 5% 정도 하락했어요. 지난 4개월 동안에요. 왜 하락했느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주식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3%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주식을 덜 사주니까 일본은행이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같은 똑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한 3.3%가 올라갔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일본은 그동안에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 돈을 발행해서 주식을 사다가 그걸 줄이니까 저는 주가 폭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베 노믹스는 아베 노믹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자민당 정보가 선택한 게 뭐예요? 도쿄올림픽 유치죠. 그런데 도쿄올림픽 유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요? 올림픽이라는 함정에 지금 빠져 있죠. 일본은요. 이 올림픽을 통해가지고 세계의 민폐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진정되고 있다 보니까 수치상 진정되는 걸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에서요. 검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조치도 제안도 해제하면서 올림픽 구경도 관중을 유관중으로 치르겠다 하면서 상한선을 한 2만 명까지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계나 이런 데서 방역을 걱정하는 쪽에서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새롭게 지금 우리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기존 바이러스보다도 감염 속도가 3배가 빠르다니 굉장히 우리가 기존의 백신조차도 그러니까는 잘 작동이 안 된다니 하면서요. 영국 같은 데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같은 데서 마스크를 다 벗어던 던졌던 나라에서 최근에 그러니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도 그러니까 한 50% 넘어선 다음에 주춤하는 사이에 즉 백신 접종이 잘 안 이루어진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그러니까 확산되어 가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내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도 이미 상륙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예구 선수를 섞어 관계자들 포함해가지고 한 9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입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관중들의식을 치렀을 때 그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또 거기에 감염된 선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확산시키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 세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진앙지로 그러니까 이게 원인 제공자로 일본이 주목을 될 게 아니겠습니까? 세계 민폐국가가 되는 거죠. 민폐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왜 이렇게 관중을 동원하려고 합니까? 관중 없이 처음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워낙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표를 산 사람들 표를 매입한 사람들한테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돈 아끼려고 그 돈 아끼려고 지금 그러니까는 유관중으로 최대 2만 명까지 이런 검토를 하겠다는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올림픽을 지금 올림픽을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요? 부흥 지금 일본 사회가 일본 사회는 보게 되면요. 체념이라는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체념이라는 바이러스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 진행되면서 과거엔 젊은이들 20대 중심으로 주로 체념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전체 사회로 확산돼가는 확산돼가는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자는 1964년도 동경올림픽 때 그걸 인해서 일본이 부흥을 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키자는 차원 속에서 정치인들이 기획을 한 건데 기획을 한 건데 64년도는요. 그 당시 일본 표현으로 말 그대로 일본이 우길 승천하는 때예요. 제조 기반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자로 하듯이 뛰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때는 일본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사기가 진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 국민들이 올림픽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부담스러워해. 저게 확산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원망 이런 것들이 더 퍼지고 그럴 텐데 그렇죠? 일본 정부조차도 저게 지금 올림픽을 저렇게 치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자기들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강행을 하겠다는 거. 잘못하면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베노미스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이라는 잘못된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거고 세 번째 단추는 그 연장선에서 자기들 그 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올림픽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뭐냐면 일본을 일본을 전 세계 민폐국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단축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G7 정상회담에서도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이 일본하고 같이 일본하고 같이 파트너가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가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유럽이 손을 잡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는 얘기들은 많이 했었어도 일본은 국제사회 속에서 부담스러운 존재.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승부가 이미 끝났다. 일본은 관리 대상 국가다. 그러니까 일본이 민폐를 끼친다 이겁니다.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 그래서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최백원TV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올림픽을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일본 정부는요. 왜? IUC하고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못할 거예요. IUC가 허가를 안 해주는 이상에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강행을 했을 때 강행을 했을 때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이게 축제가 아니라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담스러운 이런 행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의료 전문가들 바이오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WHO에서도 경고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잖아요. 일본 동경올림픽이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짜증나겠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지고 지금 또 홍남기 부총리가 예상을 했어요.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전 국민지원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뭔데 직을 걸고 반대해요? 자기 돈 주는 거예요? 자기 월급 아껴서 주는 거라면 내가 이해나 해. 박수 낮춰줘. 국민 돈을 가지고 국민 돈을 가지고 지돈처럼 대통령 대통령이 아예 개입지 못하게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고 앉아있고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망가뜨려 놔가지고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사과하게 해놓고 저는 너무 뻣뻔스럽다고 봐요. 공직자가 너무 뻣뻔스럽다고 봐.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하는 정책을 자기가 입안을 해서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게 아니야. 책임을 지는 모습을 자기 자르려면 잘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하고 똑같잖아요. 윤석열하고. 자기 영웅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영웅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직자입니까? 이게 무슨 공직자예요. 대개 모피아 출신들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대개 물러나면요. 정치계에 들어갈 때 대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국힘당으로 가요. 왜? 모피아하고 국힘당은 경제관이 똑같거든요. 경제관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출 권력이 더군다나 민주당의 선출 권력들이 같이 놀아나면 안 되죠.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대책 저거 강행하면 안 됩니다. 둘째 선별재난지원금 홍남기가 주장하는 거를 밀리면 안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 때는 홍남기 우리가 비유적으로 멱살 잡아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게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잘못 긴 첫 단추에 를 계속해서 늪해서 허구적대고 되면서 많은 지지층들을 실망시켰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을 타이밍이 왔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요새 존재감이 잘 일부 의원들 빼놓고 보이지가 않는데 제대로 선출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백은의 이건리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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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